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웅입니다 네 오늘은 치약 섭찬을 받았는데요 알레그리아 치약이고 제가 오늘 이 치약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그리아 치약은 잇몸질환 예방 치약이고 순도 99%의 순흔성분과 천연유래성분 함유로 잇몸질환 및 치주질환의 문제를 해결한 치약으로 구치제거를 하여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줌으로 늘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뚜껑을 열어서 한번 냄새도 맡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치약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검정색인데요 너무 많이 짰나 보시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염색약 같죠 염색약 검정색이구요 제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그리아 치약 도전 네 협찬받은 알레그리아 치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그리아 치약이고 잇몸질환 예방 치약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치약 색깔은 검정색이구요 이게 얼핏 보면은 치약 같지 않고 그냥 일반 화장품 같지 않나요? 핸드크림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타 브랜드 제품과 비교하면은 너무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자 한번 치약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그리아 치약을 이렇게 쭉 짜서 과연 얼마나 효능이 좋을지 아! 양초는 약간 상쾌한 것 같아요 상쾌하면서도 치아가 하얘지는 느낌? 알레그리아 치아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 내 청결을 무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충치 예방과 질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치주질환과 잇몸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이를 하얗게 유지하고 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알레그리아 치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 도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양 알레그리아